서울 양영시 한의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227개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절성,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충질성, 전시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양영시 한의학박물관은 전통 한의학 문화를 보존한 유물을 다양하게 수집한 점과 민화특별전, 기증자료전, 서울 양영시의 발전상을 담은 90년대 사진전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연점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유아, 성인, 가족, 학교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 점도 평가를 높게 받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양영시 한의학박물관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향후 박물관 증개축 및 리모델링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